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그 삼성전자 관련해 가지고 한번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수원의 40대 남자분들이 뭐 주식 투자를 가장 많이 한다는 그런 기사들도 있었어요 그럼 그 이야기를 한번 흥미롭게 제가 봤고 한번 들리도록 할게요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그 삼전 모 씨는 지난해 7월 주식 투자를 시작해 가지고 동료가 주식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기만 하다가 이제 은행 정기 예금에 넣어 줬던 돈 등을 모아서 국내 반도체 기업 주식을 조금씩 사들인 거에요 지난해 그 윤씨처럼 그 수원시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투자자가 한 3만 4천 4백 명 정도 되는가 봐요 국내 주식 투자 중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어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밝힌 건데 국내 주식 투자자를 거주지어 성별 연령대로 나누어서 분류한 결과입니다 2위는 서울 강남이죠 강남에 이제 40대 남성 투자로 한 3만 4천 100명 정도 되네요 강남 수원시 40대 아 재밌죠 예탁결제원의 통계를 직계하기 시작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 강남구에 사는 40대 남성 투자자의 숫자가 가장 많았어요 그 수원시에 사는 40대 남성 투자자는 2위권을 유지했는데 지난해 역전 했죠 다만 보유 주식 수는 수원시 40대 남성이 한 2억 6백만 주정 되고 서울 강남구 40대 남성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한 8억 2천 5백만 주정 되겠네요 이것이 한 4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결국 보유 주식은 강남이 많죠 수원이 주식투자 1번지가 된 것은 삼전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있죠 수원은 삼전의 본사와 컴퓨터 서버 등을 만드는 네트워크 사업부가 있는 곳입니다 한 4만명 가량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그 수원시 30대 남성하고 50대 남성, 40대 여성 투자자가 투자자 수 6, 7위와 9위를 각각 차지했대요 투자자 수 3위인 용인시, 용인시 40대 남성이고 4위인 화성시, 거기도 40대 남성 등도 삼전 직원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삼전 직원은 워낙 작년부터 회사 주식이 인기다 보니 회사 주변의 동료 중에도 회사 주식을 조금씩 사줬다는 사람이 꽤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2016년, 17년에는 경남 창원시 50대 남성 투자가 투자 수 5위에 오르기도 했는데 지난해는 1위에서 12위 지역이 모두 수도권이었습니다 결국은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계속 많이 사는 거예요 계속 많이 삽니다 지금 그래서 결국은 수원시가 가장 많다 딱 보면은 이걸 알 수 있어요 삼성전자 직원이 왜 삼성전자 주식을 사겠어요? 뭐 나쁘면 사겠습니까? 나쁘면 돈 줘도 안 살라고 하겠죠 근데 뭐냐 뭐냐면은 결국은 그거예요 자기 주식이 자기 회사 주식이 너무 좋고 회사가 너무 좋으니까 결국 자기 주식을 막 사다 모으는 겁니다 뭔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자사주로 사는 이유가 그래서 여러분들 잘 판단해 보세요 웬만하면 자기 회사 주식 잘 안 사요 좋지 않으면은 근데 얼마나 좋으면 막 사겠습니까? 한번 그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를 아시면은 여러분들 왜 삼성전자에 투자해야 할지를 한번 고심히 생각해 보고 오늘 하루도 삼성전자 주식을 좀 더 가까이 하면서 더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고 사도 문제없는 삼성전자 주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참고하시고 삼성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